음악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꼭 합성생물학까지 많이 나아가지 않더라도 GMO나 최근에 많이 나오는 세포복제나 이런 여러가지 기술에 대해서도 우려가 많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인간이 새롭게 만들어가는 생명이 과연 사람들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지 우리 모두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이제 질의응답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아직 하실 말씀이 많겠지만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연이나 아니면 지금 진행된 패널토이를 들으시면서 질문거리가 굉장히 많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 편하게 뭐든지 질문을 해주시면 패널분들 중에 답변을 꼭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혹시 아 예 저기 먼저 제일 먼저 손 드신 분 합성생물학 부분에서 생명체를 만들 때 그야말로 원소만 가지고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존재하는 생명체의 어떤 부분들을 개입시키거나 활용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약간 고기에서 뻗어나간 질문이 될 수 있는데 한 1년 전쯤에 서울대학교 모 교수님이 쓰신 생물학 산책이라는 책을 읽다가 거기에 인간을 현재 구성하는 원소를 100% 그대로 분해했다가 그 자리에서 정밀한 기술로 다시 조립했을 때 그것이 살아 움직이는 인간이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놓고 대부분의 생물학자들은 그렇다라는 데 동의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대부분의 생물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데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그 반대쪽의 견해를 막 찾아 이 책 저 책 뒤지다 보니까 후쿠오카 신이치 교수가 쓴 책에서 그 반대의 답변을 발견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노정혜 교수님께서는 대부분의 생물학자에 스스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다른 견해를 갖고 계신지 정말로 대부분의 생물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저는 대단히 궁금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지금 합성생물학에서 뭘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유전자를 만들 때 그냥 이미 있는 것을 띄어다가 만드느냐 아니면 아주 기본적인 분자로부터 만드느냐 했는데 실제로 DNA 합성하는 테크닉이 요즘 화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갖고요.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화학적으로 합성해서 쭉 그렇기 때문에 그때 염기서열을 마음대로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염기서열을 넣어서 이런 기능을 만들자. 그래서 그런 식의 디자이너진들을 실제로 화학적 합성에 의해서 만드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게 기술이 안 됐을 때는 이미 있는 DNA 잘라다가 붙이거나 아니면 그걸 다시 전사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또는 PCR이라고 해서 앰플리파이 증폭해서 하고 이런 걸 썼는데요. 지금은 다 합성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것은 기본 원서로 다 바꾼다면 그걸 가지고 다시 사람을 만드느냐 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세포를 만드는 노력을 하는 연구 그룹이 전 세계에서 제일 앞서가는 그룹인데 거기도 아직 세포를 못 만들었거든요. 기존에 살아있는 세포의 껍질에다가 DNA 정보만 집어넣는데 그 정보 가지고 이미 기존에 있는 걸 활용해서 살아있는 세포로 쭉 지금 분열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정말로 요원한 그러니까 대다수의 생물학자가 아닌 모양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재미있는 답변 감사드리고요. 혹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여기 맨 앞줄 안경 쓰신 학생분이신가요? 제가 감명 깊게 봤던 영화 중에 트랜센던스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인간의 사고가 결국 전기신호니까 자기 전기신호를 네트워크 상에 올려서 존재한다는 그런 스토리였어요. 근데 그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는 인격이 행동을 하는 게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생명 활동을 하는 거랑 되게 유사하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문점이 든 게 꼭 전기라거나 전기신호라거나 이런 걸 물질로 보기는 어렵잖아요. 꼭 물질에서만 생명이 성립될 수 있는 걸까요? 이거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싶고 아까 전 질문자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아예 생명을 완전 원자 단위로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하는 거는 일단 불확정성의 원리 때문에 아예 그런 일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성립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어렵습니다. 누가 답변을, 홍 교수님이 제일 적임이신 것 같은데 네, 개체가 많이 모여서 집단을 이뤘을 때 저희가 복잡계를 그 집단이 형성을 하면 아마 관객의 정화웅 선생님이 계시지만 창발성이라는 어떤 창발적인 특성들이 나타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개체에게서는 볼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새가 새떼를 만들었을 때 새 하나에게서는 볼 수 없는 어떤 특성이 그 새떼에서 나타난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계에서는 그런 창발성, 창발적인 어떤 특성들이 나타난다. 그런데 그 복잡계를 우리가 왜 새떼만 북한을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화를 놨는데 전화가 처음에는 몇십 대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몇백만 대 혹은 미국에 몇천만 대 이렇게 전화가 늘어나고 그 전화들이 다 연결이 되면 그 연결된 네트워크에서 하나의 전화 회선이 가질 수 없는 어떤 독특한 특성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런 사람들이 공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SF 소설들의 보호는 갑자기 전 세계 전화가 1억 대를 넘어섰을 때 모든 전화가 갑자기 다 울리기 시작을 하는 그런 상황 설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화라는 게 어떤 창발적인 속성을 갖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런 것들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컴퓨터라는 게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다 보면 그 컴퓨터가 몇 개의 컴퓨터가 연결됐을 때는 안 보이는 그런 속성을 갖는다. 그런데 사실은 AI가 의식을 가질 거냐 하는 문제도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식이라는 게 지금 인간의 보호는 굉장히 특별하고 어떤 인간에게 독특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신경망 회로가 아주 복잡해지면서 생긴 그러한 특성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AI가 지금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잡해지고 많은 칩들이 연결되기 시작하면 어느 단계에서는 의식 같은, 인간이 가진 의식, 자의식, 스스로를 아는 것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부상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무슨 과학적인 실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검증되거나 어떤 기반이 탄탄하거나 한 그런 얘기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상상을 해보는 그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하는 그것들이 전기신호화되면서 그게 우리 몸 물질하고는 분리된 상태에서 별도로 뭔가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요즘 많이 시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옆에 있는 팔을 움직인다거나 그런 걸 보면 그런 식의 분리 시도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어느 정도는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점점 흥미로워지는데 아까 질문 손드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제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기 뒷줄 여학생 네, 맞습니다. 안경 쓰신 분. 안녕하세요. 강연은 엄청 흥미로웠는데요. 제가 두 가지 정도 질문이 있어요. 미토콘드리아는 원래 원시적인 세포에 없던 것인데 새로 들어온 것이잖아요. 그러면 세포가 분열을 할 때 미토콘드리아도 자체적으로 분열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야, 나 분열할 건데 우리 같이 분열해가지고 나눠서 각자 들어가서 나눠지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미토콘드리아가 평상시에도 아주 많이 각자가 분열해가지고 그냥 세포가 대충 나눠도 미토콘드리아가 각자 없는 세포 없이 잘 들어가는지가 먼저 궁금해졌고요. 그리고 그러면 세포막은 어떻게 될까요? 세포막도 원래 유전물질 떠다니다가 인지질막에 둘러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의 내용에 따르면 그런데 세포가 분열을 한 다음에 다시 원래 사이즈로 커지려면 분명히 세포막도 동시에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세포막은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같은 경우는 원래 다른 무슨 생명체 비슷한 것이었다면 인지질은 안전이 다른 데서 온 물질이잖아요. 그러면 세포는 언제부터 그 인지질을 합성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공부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신 것 같은데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굉장히 상상을 많이 한 질문인데요. 먼저 미토콘드리아 아까 제가 얘기한 건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주 예전에 있었을 법한 얘기들을 한 거고 지금 현재 세포들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다른 기능을 많이 갖고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경우는 아마도 들어와서 같이 살면서 자기 유전자를 상당 부분 핵에다 다 줬어요. 그래서 우리 핵이 굉장히 박테리아로부터 유래한 유전자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DNA에는 꼭 필요한 열매까지의 유전자만 딱 갖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다 핵으로 줬어요.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도 분열하고 또 자기끼리 합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fusion and fission 그러니까 분열도 하고 합치기도 하고 하면서 그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세포 분열할 때도 같이 따라서 양쪽에 다 나눠지고요. 그다음에 세포 분열하면 그거는 점점 클 때 그 지질은 어떻게 되느냐 그 지질을 합성하는 효소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거는 박테리아도 갖고 있고 진핵생물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질을 만드는 효소들에 의해서 분열에서 작아진 다음에 사이즈를 키울 때는 지질, 멘브레인이 점점 그 지질을 합성을 해서 멘브레인을 점점 키워갑니다. 그래서 커져요. 해결이 되셨습니까? 그리고 아까 손두셨던 분이 한 분 더 계셨는데 여기 남성분 말씀하십시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질문은 아닌데요. 아까 인공지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최근 추세를 보면 이미 지능적인 부분이나 연산적인 부분은 사람을 넘어선 지 오래고 그리고 강의 인공지능 시대가 오고 이제 특이점, 지식의 특이점을 지나게 되면 더 이상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학습도 가능하고 생산까지도 가능한 그러니까 자손 생산이 가능하다는 의미거든요. 그거를 이미 어느 정도 과학자들이 예측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통제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사람이 어떻게 보면 뒤처진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인공지능은 과연 사람보다 더 높은 수준의 생명체로 봐야 되는가 만약에 그게 아니다 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 네 가지 특징에 어떤 것을 생명체만의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사람이 딱 봤을 때 이건 생명체다, 이건 생명체가 아니다 구분화한다고 하셨잖아요. 본능적으로. 뭘 그걸 기준으로 잡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서로 밀고 계십니다. 가위바위바 하실까요? 홍 교수님. 저 역시 인공지능의 역사나 철학 쪽의 전문가는 아니지만요. 최근에 약간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도 한국 사회에서 특히 인공지능 문제가 화두가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한 2045년 정도의 특이점이 온다라는 주장은 사실은 인공지능, 특히 신경망 회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각히 연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입장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예를 들어서 주로 미래학자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는 그런 사람들이 중에 일부가 싱귤레이러티, 지금 말씀하신 특이점 얘기를 하고요. 잘 알려져 있지만 커즈와일 같은 사람은 2045년에 특이점이 와서 그때가 되면 사람의 장기는 모두 다 인공장기, 특히 나노장기로 바뀌고 사람은 영생하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의 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고 인공지능은 인간보다 똑똑한 기계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일은 없어져 버리고 사람들은 일이 없는 데서 운이 좋으면 굉장히 평화로운 삶을 살 수가 있고 운이 나빠서 그 인공지능이 아주 성격이 안 좋은 놈이면 이제 사람들 쟤네들을 왜 살려두냐 그냥 다 없애버려도 우리가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인류의 마지막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특이점 얘기들을.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사실은 심각하게 고민하는 인공지능 연구자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얘기는 조금 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래학자들, 특히 커즈와일이라든지 이런 사람과 그 사람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훨씬 좋아하는 그러니까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은 그 특이점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 대부분의 심각한 인공지능 연구자들은 인공지능이 발전해서 인간의 어떤 제너럴 인텔리전스 일반 지능을 뛰어넘는 것은 가까운 미래에는 일어나기 굉장히 힘든 일이고 먼 미래에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르겠다라는 입장 쪽에 오히려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객석에서 혹시 아, 네, 네. 새로 손드셨습니다. 갈색 옷 입으신 오늘 강연이랑 패널토이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강연에서 질문 하나랑 패널토이에서 질문 하나를 드려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패널토이에서 먼저 질문드릴 것은 방금 전에 강연을 하시면서 생물에 대한 특성 네 가지 이렇게 나눠가지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대사라든가 아니면 세포, 유전 물질을 가지고 증식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개를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패널토이 하시는 도중에 AI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AI가 지금 수준에는 약간 생명과 비슷한 면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나중에 발전을 하면 생명의 범죄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물을 배우고 있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루카에 대한 얘기도 그렇고 처음에 인지질 이중층을 가지고 있는 어떤 세포의 구조도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AI가 조금 더 생물에 가깝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좀 기능적인 측면에 대해서 중시해가지고 가는 방향인 것 같은데 과연 그러면 구조적 측면에 대한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세포 하나 단위체보다 세포 그 이상 다세포가 된다든가 그런 것들의 구조에 대한 것은 조금 중요시하는 게 떨어져도 괜찮다라는 견해가 되는 건지를 하나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강연 맨 초반에 말씀을 하시기를 똑같이 특성의 네 개를 설명을 하시면서 바이러스에 잠깐 언급을 하셨었는데 바이러스는 호스트셀에서만 살 수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생명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지구 내에서 살면서 지구라는 환경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폐로 호흡을 하는 포유류 같은 경우에는 물에 들어가면 바로 죽어버리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바이러스도 그냥 단지 기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생명과 동일하지만 그런데 호스트셀이라는 환경이 필요한 생명체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질문을 드리면서 그러면 바이러스라는 게 그냥 단순히 생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바로 규정을 지을 수 있는 건지 그거를 여쭙고 싶습니다. 아까 들으셨겠지만 생명에 대한 정의가 다 다르고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보수적으로 생물학적인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물학적인 입장에서는 세포로 모든 생물들이 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세포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AI는 아직은 생물로 저는 인정을 안 하는 견해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AI의 일부를 세포로 만들 수도 있고 마치 사람의 일부를 기계로 만드는 것처럼 중간에 하이브리드들이 작게 생겨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참 모호해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이러스 얘기를 하셨는데요. 바이러스도 분명히 자체로는 생명체가 아니지만 숙주, 생명체가 필요한 생명물질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견해들도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바이러스 중에 굉장히 이상한 놈을 발견했는데 아메바에 기생하는 바이러스인데 그 이름이 미미바이러스예요. 그런데 그 미미바이러스는 왜 미미냐면 박테리아를 미미킹했다. 세포를 미미킹한 바이러스다 해서 미미바이러스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런데 그 미미바이러스는 아메바에 기생하는 바이러스인데 사이즈가 세균처럼 커요. 세균처럼 세포벽을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유전자가 어마어마하게 세균처럼 많아요. 굉장히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심지어 거기에 기생하는 바이러스까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를, 그러니까 박테리아에 기생하는 바이러스를 박테리어 페이지라고 하듯이 그 바이러스를 바이러스에 기생하는 파지라고 해서 바이러파지라고 부르는 바이러스까지 있어요. 그럼 이 존재는 뭘로 볼 거냐 퇴화된 박테리아를 볼 거냐 발전된 바이러스를 볼 거냐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레이 존에 해당하는 것들이 점점 많이 발견이 되고 또 점점 많이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굉장히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정혜 선생님은 계속 생물학자의 입장에서 생명을 정의해 주시고 생명에 대한 여러 가지 특성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물리학자들이 또 생명을 생각하는 방식이 있어요.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슈레딩거의 What is Life?라든지 이런 책의 부분은 생명을 예를 들자면 엔트로피를 가지고 생명을 정의해요. 모든 자연현상은 다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려는 그런 경향이 있죠.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생명체는 아주 독특하게 무질서에서 질서로 자꾸 가려는 그러니까 자꾸 질서를 만들어내려는 경향이 있다.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개가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자기 복제를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생명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런 정의도 있는데요. 아까 한참 먼 미래에 인공지능 로봇이 만들어져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태양열을 사용을 하면서 남은 에너지를 가지고 자기가 비슷한 것들을 계속 만들어낸다. 물리학적인 정의로 보면 딱 맞는 정의죠. 생명체죠. 자기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비슷한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니까요. 그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까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데요. 생명의 정의, 엔트로피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 생명체가 규칙을 만들고 싶어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생명체의 작용 같은 게 동화작용이랑 이화작용으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규칙을 만드는 것 같은 경우는 동화작용이 몸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는 규칙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화작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고 CO2로 방출을 하는 경우에는 반대 방향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물질의 흐름만 생각을 해보면 동화되는 원소의 양보다는 이화작용에 사용되는 원소의 양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 물리학에서 생명을 데피니션하는 게 약간 바뀌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래서 선생님께서 봤을 때 어떤 정의도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는 생명의 정의는 없는 거죠. 물리학자들의 그런 정의는 선생님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정의 여러분 결론은 과학자들도 모른다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아까 잠깐 손드신 분이 계속 여기 앞에 계신 여자분 저는 질문하는 게 굉장히 질문하는 게 되게 부끄러워서 잘 안 하는 편인데 이 질문이 나오길 기다렸는데 안 나올 것 같아서 합니다. 지금까지 생명과학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했는데요. 저는 약간 철학을 좀 끼워서 생명은 단지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는지 그 안에 정말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혼이라는 에너지 같은 것들은 어떻게 정의할 수 없는지 그리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인간의 태아가 언제부터 사람이다 언제부터 생명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로 다수 의견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전에 영혼주입설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있어가지고요. 한번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생물학적으로는 답하기 어려운 영역의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저희가 과학을 하는 도구나 과학을 하는 논리적인 그런 법칙이나 이런 룰이나 이런 걸로 볼 때 설명하기 어려운 영역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여전히 남겨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신 과학자분들도 모르는 게 있다는 게 오늘 결론으로 여러분 아쉽지만 질문들도 아직 많으신 것 같은데 이제 맞춰야 할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참석해 주신 세 분 소감 한 말씀만 듣겠습니다. 왼쪽부터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견해가 있고 여러 가지 이론들, 새로운 발견들이 있었다는 걸 많이 배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역사학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고민할 거리를 많이 안고 가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신 교수님. 저도 오늘 너무 좋은 강의 잘 들었고요.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의견을 들으면서 저도 이제 많이 배우고 앞으로도 공부할 거리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꼭 이제 저도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 카오스 강좌를 또 청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가십시오. 네. 노 교수님. 저는 아까 강의를 하면서 제가 하는 강의처럼 농담도 안 하고 딱딱한 강의를 어쩜 이렇게 졸지도 않고 들으시나 정말로 놀랐습니다. 그래서 감동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제가 합성생물학 얘기하면서 약 500개도 안 되는 유전자를 가지고 분열하는 생물체를 만드는 노력을 했는데 그 중에 450개 중에 150개의 유전자는 기능을 전혀 몰라요. 그냥 믹스 매치로 만들었는데 그것처럼 여전히 모르면서도 우리는 뭔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많은 것들도 굉장히 부분 부분 우리가 그럴 듯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거지만 여전히 우리가 아는 건 너무나 쪼각쪼각에 불과하다는 거를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하면서도 제가 계속 그 생각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께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